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강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저기 해설 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해설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앞전 강의에서 마지막에 봤던 이 내용과 관련해서 EMS의 부가서비스 이거를 이제 도식으로 짱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일부러 이렇게 공들여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EMS 부가서비스에 보면은 종류가 이제 EMS 배달보장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여러 개가 좌라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보시면은 정리가 아주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라고 믿어 보면서 자 그리고 이제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 이게 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약 국제특급우편 요금 감액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약 EMS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괄계약 EMS 이용자가 거기에 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자 또 수시 국제특급우편 요금 감액 이것도 있고요. 또 특별 감액이 있습니다. 특별 감액에서는 장기 이용 계약 고객 감액 접수비용 절감 감액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부응 감액 이용 활성화 감액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제 이제 한중해상 특송 서비스의 요금 감액 그리고 이제 K팩킷하고 등기 소형 포장물 요금 감액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놓은 거 요 표들 놓치지 말고 잘 봐주시기 바란다. 요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우리 이어서 1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실까요? 보기의 내용 중 예금주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배우자는 법정 상속의 제1순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순위에 안 들어가요. 배우자가. 법정 상속 우리가 이제 상속이다 그랬을 땐 유언에 의한 상속 그리고 이제 법정 상속 이렇게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정 상속에는 상속 순위가 매우 중요해요. 상속 순위가 매우 중요한데 상속 순위의 제1순위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직계 비속이 들어갑니다. 제2순위가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에 넘어가잖아요. 2순위가 직계 존속이고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열쪽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이 이제 법정 상속의 순위에는 안 들어가고요. 공동 상속한다 이래가지고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상속할 때 공동 상속하고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계 존속이 상속받더라도 공동 상속하고 50%를 이제 가산해서 받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직계 비속도 없고 이제 직계 존속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을 타이밍이 온다. 형제자매한테 넘어가기 전에 3순위 넘어가기 전에 배우자 단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순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순위에 넣기가 애매하잖아요. 1순위자랑 같이 받고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자랑 같이 받고 이래버리니까 순위에다가 딱 집어넣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따로 빼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틀린 얘기네요. 그 다음에 대습 상속은 배우자 상호 간에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괌 이제 칼기 추락사고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가 9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역에서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분이 거기에 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아내는 이미 먼저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가족여행을 갔던 거예요. 가족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딸도 죽고 딸 쪽에 손주들도 다 죽고 아들 내외 그리고 이제 뭐 다 사망했어요. 거기에 자식들까지 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순위가 이제 직계 비속인데 다 사망했고 2순위가 직계 존속인데 뭐 이미 옛날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3순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비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제자매들한테 돌아오나 싶었으나 대습상속이 있었던 거예요. 딸의 남편 얘기를 제가 아까 안 했거든요. 딸의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원래 가족여행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비행기 타고 가겠다 그러고 이제 그 비행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상속이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3순위자 형제자매들이 이 돈은 우리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상호관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이 이제 동시사망했잖아요. 딸이 동시사망하면 상속을 못 받습니다. 비상속인하고 동시사망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손주들도 다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쪽으로 대습상속이 안 되지만은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쪽으로 대습상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 소송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그걸 소송을 걸었고요. 결국은 패소했죠. 당연히 패소합니다.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는데 뚜렷하게 했는데 그걸 소송할 이유가 없는 걸 소송을 해서 아주 좋은 판례를 하나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대습상속이 그렇게도 인정된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다만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게 배우자 맞아요?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을 할 수가 없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또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가로 안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공유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까지는 그 공동재산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공동상속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합유설이죠. 공유설이 아니고 합유설로 가야 되고요. 이제 공유설 같으면은 이건 뭐 동의 없이 이제 먼저 처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런 견해고요. 우리는 뭐 이게 명확하게 공유설인지 합유설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있잖아요. 공유설. 공유설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공유설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괄유중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유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포괄유중을 한다 그래요. 포괄유중. 그래서 유중에서 유언에 의한 증여가 유중인데 포괄유중이 있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로 자산과 부채를 이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함께 유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정유중 특정유중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부분이죠.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언집행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권이 유언집행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집행자가 있는지를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인에게 함부로 또 이걸 재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리을하고 미음이 맞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맞을까요? 아 그럼 답이 없네. 그래서 두 개가 맞는 게 답일 거예요. 2번이 그냥 답이 됐을 겁니다. 비음은 틀렸을 텐데 이거 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점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피상속인이 사망해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상속의 개시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과 그 다음에 상속이 진짜로 개시된 거는 피상속이 사망했을 때 상속의 개시가 일단 된 거거든요. 상속이 개시됐던 시점하고 안날로부터의 3개월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음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중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MMDA라고 하는 게 있죠.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CP 그리고 CD, RP 이거 단기 금융상품들이잖아요. 콜자금까지도 나왔습니다. 콜상품은 막 은행끼리 막 하루짜리로도 거래하고 막 이러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콜자금이나 잔존 만기 1년 이하에 안정적인 국공채로 운영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MMDA가 아니고 이거는 MMF가 됩니다. MMF, 머니마켓 펀드 그래서 MMF로 이제 가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우체국이나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의 투자에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다. 여기까지 MMDA이 맞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 기능까지 가능한 단기 상품이다. 그래서 맞는 얘기네요. 끝까지 맞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MMDA의 특징으로 딱 알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돈을요. 단기로 아주 초단기로 이렇게 굴릴 때 이게 좀 이제 적합한 상품이 MMDA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우체국에서 듬뿍 우대 저축예금이 있었죠. 그죠? 듬뿍 우대 저축예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든든 MMDA도 있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든든 MMDA도 있었죠. 그런 상품들을 또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이나 은행에 맡긴 자금 그래서 우체국에도 그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또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증권회사 쪽으로 넘어갔고요.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 금융 상품에 여기도 직접 투자해서 운용을 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CMA가 되는 거죠. 이게 CMA. 어음관리계좌라고 불리는 CMA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요. 원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여 만기심 원금은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장래에 지급해야 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추구한다. 원금은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 나중에 줘야 될 이자를 가지고 이제 막 고수익으로 굴리는 거죠. 이건 이제 주가지수 연계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지수현동 정기예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건 이제 ELD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ELD 상품.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것도 이제 해설에다가 금융 상품의 종류를 쭉 다 이렇게 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도식으로 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쭉 한번 또 공부를 하시면은 복습의 어떤 그 효과가 굉장히 또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12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갑의 2020년 귀속금융소득 현황이 보기와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런 거 좀 골치가 아프죠. 골치가 아픈데 이걸 보면은 정기예금 이자 그랬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받았어요. 이게 예금 이자가 이렇게 많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만, 7,51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7,510만원 그래가지고 엄청난 정기예금 이자를 가지고 있으니 부럽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회사체 이자가 또 있습니다. 회사체 이자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합산해서 봐야 되죠. 종합소득 산출세액 그랬으니까 종합소득으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악명높은 시험이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2019년도 기출문제에 이걸 연동해가지고 제가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사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문제 보면은 이제 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있잖아요. 비과세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비과세 상품. 그 이제 비과세 상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좀 익숙하게라도 좀 해두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비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건 아예 비과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잖아요. 영농조합법인의 배당도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에 제외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10만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 위에 거 두 개를 합하면 9,51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액 초과를 따지면 기준금액 2,000만원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남는 거는 7,5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단 종합소득 공제가 공제가 이제 5,100만원이다. 아 그렇죠. 5,100만원이 아니라 510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7,510만원에서 510만원을 빼면 7,000만원이 남는 거예요. 7,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계산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7,000만원의 이제 그 기본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24%가 됩니다. 24%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잔인해요.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이 잔인해. 이렇게 내려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이게 세율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좀 친절하게 넣어주고 말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리직 공무원 할 거니까 야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요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제가 이제 해설에다가도 요 기본세율 표를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넣어드릴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10억 초과분을 제가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최신 개정된 것까지 제가 표에다가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10억 원 초과분을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시험에서는 요 10억 원 초과분이 언급은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발표 자료가 시험법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언급은 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 부분까지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구간이 하나가 더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5억 원 초과 이렇게만 있었는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기준이 하나가 더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억 원 초과 구간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과세 표준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은 이제 그 24%가 되죠. 24%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계산을 하고 24%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7천만 원 곱하기 0.24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7천만 원 곱하기 0.24 그래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뭘 빼줘야 되냐면요 이 누진공제를 이제 빼줘야 됩니다. 누진공제액도 표에 지금 나와 있어요. 누진공제액을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52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친절하게 여기다가 또 522만 원은 넣어줬어요. 누진공제액은. 누진공제액을 빼주고 거기다가 이제 뭘 더해줘야 되냐면 2천만 원 아까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을 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제 부분을 같이 포함해줘야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2천만 원은 14% 적용이잖아요. 14%를 해서 0.14 해가지고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제 2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2천만 원에 14%면 아 240만 원이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 저 80만 원. 뭐라 그랬어?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이구나.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답이 짜잔 요렇게 3번이 답이 되게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이제 공식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접근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 비가세 되는 걸 일단 빼주세요. 비가세 되는 걸 빼고 나머지를 합쳐요. 나머지를 합쳐. 나머지를 합친 것에서 2천만 원을 떼. 2천만 원을 떼 놔요. 걔는 어차피 2천만 원은 14%에서 280만 원으로 그냥 나중에 더 해줄 거예요. 걔는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세율을 여기다가 기본 세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좀 제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아까 7천만 원 같으면 이제 그 구간으로 봤을 때 24%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준 것이고 거기다가 그렇게 계산한 거에다가 누진 공제액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7천만 원 남잖아요. 다시요. 정기예금이자 7,510만 원에다가 회사채이자 2천만 원을 더했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2천만 원을 떼고 보자고 그랬으니까 2천만 원을 일단 떼어놓고 그럼 7,510만 원만 남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종합소득 공제액이 공제가 5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 그럼 7천만 원만 남아. 7천만 원의 기본 세율을 받더니 24%야. 그래서 거기다 24%를 계산해요. 그러고서 이제 누진 공제액을 빼요. 522만 원을 뺍니다. 522만 원을 빼고 거기다 다시 아까 떼어놨던 2천만 원에 14%를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 그것이 280만 원이에요. 그걸 더해줬더니 이게 이제 바로 1,438만 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우리가 북적북적할 때 그럴 때 질문도 있었어요. 이 계산하는 건 거기 없던데 이거 문제풀이할 때 해줄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도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때도 설명드렸던 게 기출문제 대응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룰 겁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13번에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상품과 관련된 부분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예금 상품들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예금 상품하고 보험 상품이 제일 짜증나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짜증 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뭐 이거 다뤄야 되잖아요. 다뤄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건 물론 까먹겠지. 까먹긴 하겠는데 그리고 또 상품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빵을 해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거기에다 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당장 시험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필요해. 언젠간 외워야 되는데 시험 볼 때 하나 더 맞고 들어가면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좀 이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의 예금 출금은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에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 자동화 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급 업체들 이런 데들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예금이니만큼 요것에 이제 요게 예금 출금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체국 맘이 든 든 적금 같은 경우에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5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부가 서비스로 이제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제 구체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발표 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주요 특징들 이렇게 딱 네모 칸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기억하시면은 웬간한 거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해 놓고 우리가 북적북적 할 때도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수록을 했거든요. 그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 거기에다가 뭐 이제 우리가 특약 같은 것도 좀 이제 감이할 수 있으면 감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것도 무턱대고 모든 거를 다 섭렵하겠다. 당장 그렇게 달려드는 것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맘이 든 든 적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5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한다. 그랬는데요. 30만원이에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면은 그러면 부가 서비스로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을 제공해주는 뭐 이렇게 아주 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지만은 요런 이제 쿠폰이 제공된다는 거 요거를 같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우체국 아일럽 적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의 자투리 금액 자투리 금액 1만원 미만의 잔액을 매월 이 적금으로 자동 저축하는 서비스인 자투리 저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의 자투리 금액이 남았을 때 요거를 매월 이 자투리 금액을 가지고 요 적금으로 갖다가 자동으로 넣어준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자투리 저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우정사업본부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전협약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정한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약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전협약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잘 잡아 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답은 이제 2번 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잘 알아두고 가야 될 부분이죠. 예금 보험은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이제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금 보험의 경우에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 범위 내라고 하는 게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X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있잖아요. 부족하면은 예금 보험 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자금으로 이거를 이제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채권을 발행하든 어떻게든 돈을 좀 충당해가지고 보호해주기로 약속한 거다. 보호해줘야지 예금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만 대신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예금자 보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CD 환매조금 채권 이런 거는 비보호 금융상품에 딱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CD RP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수익증권이나 MMF나 뮤추얼펀드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예금자 보호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거나 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이지 이게 이제 수익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금융상품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들여다보시고요.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죠. 한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한테 이제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 책임도 사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실한 금융기관을 자기가 선택한 것은 이건 국가 책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얼마까지만 보호해주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책임 못 지겠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정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호금액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이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된다. 법인도 됩니다. 법인도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금융회사에 이를테면 이제 부채가 있다. 그럴 때는 부채를 또 상계하고 그러고서 이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보험상품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같은 거는 또 이제 예금자 보호제도에 보호 대상이 되는 거 퇴직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된다는 거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리자는 건 이 보험상품이 나왔습니다. 보험상품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가족 암보험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 고해감 진단시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3천만원까지는요. 그냥 이제 암진단이면 3천만원이고 이거는 고해감이라고 했잖아요. 2배 6천만원까지 이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이 있죠.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무료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종은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가입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종 같은 경우에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같은 것들에 가입을 하면 휴일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장병 같은 경우는 외박 같은 거 휴가 같은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 이제 보장을 해주고 3종이 이제 청년 우대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종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휴일 재해를 보장해준다. 2종은 여기 이제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가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니어 보장형이라고 해서 2종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3종은 청년 우대형으로 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 이렇게 됐고요. 우체국 단체 보장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제 보험 상품 뭐가 좋은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인터넷에도 다 이게 열거가 돼 있거든요. 열거가 돼 있지만은 얘네들은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안 나오는 게 이거는 뭐 우리가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입해야 될 그런 보험 상품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또 특징 있는 상품들로서 우리가 딱 봐줘야 돼요.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만 대상으로 한 단체 보험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일반 국민들이 막 가입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체국 노후실손의료비 보험 이 있는데요. 61세에서 75세에 가입할 수 있는 실버 전용 보험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라고 돼 있잖아요. 노후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보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나이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우체국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그랬는데 자 요거요. 최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게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거절된 것이 아니라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 이게 계속 유지를 해도 될지 말지 이걸 또 심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럴테면 이게 이제 그 통지를 3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자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를 하더라도 최신 관서가 승낙하기 전에는 보장 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지금 있잖아요. 1회 보험료를 받았다. 이미 그렇게 되면요. 승낙하기 전이란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있다. 그럴 때는 보장이 개시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3번인데 최신 관서는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사기의한 계약에 해당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취소다 그랬을 때는 이게 무효랑은 좀 다른 건데 무효는 애시당초부터 효력발생이 없던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요. 가만히 냅두면은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냅두고 나 취소 선언하면 무효화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는 사기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암에 걸려 있었어요. 청약이 이전에 암에 걸려 있었거나 HIV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 감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막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걸 청약을 하고 그랬다. 그럴 때는 그게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봐서 취소권을 최신관석할 수 있게끔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1개월 이내에 이걸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장 개실로부터는 5년 이내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만 15세 미만자 그리고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했다. 그러면은요. 아 이게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좀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거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을 받을 때에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15세 미만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다. 이럴 때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취소사유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우리 이제 무효사유에 또 이제 뭐냐면요. 어 이게 있잖아요. 타인의 사망을 이제 보험금 지급사유로 했는데 이제 그랬는데 피보험자의 서명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럴 때에도 이건 무효예요. 이제 이거는 피보험자도 자기가 어 나 알아요. 이렇게 한 거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무효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부합되지 않는 거 그럴 때도 무효다.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현행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연금보험을 포함하여 보험 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 이게 틀렸네. 연금보험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연금보험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보험 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답이 됐고요.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사망률 및 최적기초율 등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해야 되고요.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외의 보험료는 이제 약정한 납입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에 이제 납입 해당 월해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해서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해설에다가 관련법을 그대로 넣어드렸으니까 그거를 또 읽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우체국보험 관련 세제입니다. 세제인데 자 요거 보면은요 보험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내가 이제 요거 만기가 됐건 아니면 중도해지를 했건 간에 받은 돈이 낸 돈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그 차이를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소득세법상으로 이게 이자소득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자소득세 요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15.4% 가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체국보험 중 비과세 종합저축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이 있다라고 받으시고요. 순금융재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 봐보세요. 상속공제액이에요. 상속공제액. 금융재산에 상속시에 공제받는 액수. 그랬는데 순금융재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요. 그냥 순금융재산 금액 전체 액수가 됩니다. 전체 액수가 되고 2천만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 적용이 되고요. 아니면은요. 2천만원. 그중에서 더 큰 금액을 적용해 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한도는 2억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되었고요.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에 준하는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그 중간에 또 우리 보험상품에 대해서 제가 또 쭉 다 넣어드린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또 복습해 보실 것을 도식을 좀 잘 맵핑해놓은 자료를 잘 또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2회차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alded